자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 7개의 문으로 할게요. 우리 1장 2장 침묵의 소리 그리고 두 갈래길 그리고 세 번째가 7개의 문 이렇게 했죠. 7개의 문 7개의 문 뭐 우리 이제 흔하게 알고 있는 이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꼭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된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확장이 잘 안 돼요. 확장이 그래서 천부경 쪽으로 그냥 이 몸뚱이에서 벗어나서 그냥 전 우주적 이치로써 본다 그러면 천부경 숫자 1부터 10까지를 보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7개의 문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쭉 설명이 나올 거예요. 쭉 읽을게요. 스승이시여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더 큰 지혜를 갈망합니다. 신은 비밀의 길 앞에 놓인 베일을 걷어서 대승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당신의 종이 다시 당신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침묵의 소리가 있었다. 올라가는 것은 두 갈래 길이 있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7개의 문 어떤 것입니까? 저 준비가 됐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자여 이제 그대는 홀로 여행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느니라 스승은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뿐 길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나의 길이지만 목적지에 돌아가는 방법은 순례자들마다 다르기 마련이다. 저도 종종 얘기하죠. 가고자 하는 곳은 비슷하지만 육방세계가 열린 나 에고를 쓴 여러분들마다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갈래 길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떤 뉘앙스인지만 알면 되죠. 도달할 곳을 봤을 때는 길은 하나지만 목적지는 갔지만 가는 도달하는 방법은 다르기 마련이다. 맞는 말이죠. 불굴의 가슴을 가진 제자여 어떤 길을 선택하겠는가 사중의 디아는 눈에 가르침 3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혜의 7번째 단계인 프라냐와 버디로 이끄는 6가지 피라미타인 고귀한 미덕의 문을 거쳐 가는 실 같은 길을 택할 것인가 눈에 가르침 1곱째 단계가 있고 6가지의 피라미타를 통한 실 같은 길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는 거죠. 뉘앙스가 일단 3탄을 택해서 여러분이 지식의 늪에 빠져서 우주 이치에만 허우적거리고 있을 것이나 쉽게 말하면 아니면 우리가 흔하게 아는 7차카라까지 끌어올려서 내 안에 있는 나를 화신불로써 꺼내내서 하지만 어려운 이 실 같은 길 그 길을 택할 것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거죠. 우리 실 같은 길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단어법적으로 설명을 하죠. 순탄치만은 않다는 거예요. 쉽지만은 않다 그런 말이 되어있죠. 피라미타라고 하는 건 6가지 초월적 미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1,2,3,4,5,6,7 하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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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미드 피라미타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죠. 4단계 디아나의 흥준한 길은 언덕 위로 굽어져 있나니 그 높은 정상에 오르는 자는 위대하고 더욱 더 위대한 자이다. 일단 뭐 4단계는 일단 그렇다는 거고 쭉 일단 읽어볼게요. 피라미타의 정상은 그보다도 훨씬 더 가파른 길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그대는 7개의 관문을 싸워서 통과해야 하느니 그 7개의 기둥은 욕정의 화신인 잔인하고 교활한 힘들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느니라. 그런데 이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어떤 사탄이 악마가 있어서 교활하고 이런 느낌의 겉에만 쌓여 있으면 굉장히 오해하게 십상이죠. 진짜 영화적으로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영화적으로 상상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뻥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내가 현실을 보고서 눈으로 인지하는 것들, 육방세계를 보고 아는 것들은 그저 육방세계의 물질력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영화를 교육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다 내 안에 나와의 싸움을 생각하는 게 더 근본적인 것이지 진짜로 이상한 사탄이 나타나고 그거는 환상, 망상이다. 그래서 명상하시는 분들이나 호흡하시는 분들 이렇게 선정에 들거나 이렇게 하기 직전에 그런 뭐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 하는 것도 다 망상이에요. 망상이 가깝다. 하지만 이제 깨달음으로 올라갈 때는 진짜 이런 게 있어요. 잔인하고 교활한 힘들에 의해서 이런 게 분명히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꼭 외적인 어떤 그 드러나 있는 어떤 물질력에 의한 우리가 많이 보고 느꼈던, 들었던 그런 것이라고 상상하면 오해하기 딱 좋다. 제가 용기를 내어라. 용기란 말 나오죠. 황금류를 명심하여라. 우리 황금의 계단 또 글씨 한 편을 읽었었고 일단 그대가 수로타파티, 즉 신의 물에 들어간 자의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일단 그대가 현생이나 미래생에서 해탈의 신의 물 바닥에 발을 담그기만 하면 오 불굴의 의지를 지닌 자요. 이제 그대 앞에는 일곱 번의 환생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런 것도 이제 오해하기 딱 좋죠. 어느 정도 깨달았으면 일곱 단계, 일곱 번의 환생만 하면 뭔가 끝. 아니다. 도달할 곳. 일곱 번의 환생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단계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장 이번 달에 어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막 깨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일곱 단계로 한 번에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꼭 목숨 같은 걸로 뭐 연관시켜서 오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걸 읽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환생이라고 그러니까 내 진짜 목숨줄이 끊어져서 일곱 번 환생 남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죠. 신과 같은 지혜를 갈구하는 자. 보아라. 그대 눈앞에 무엇이 보이는가. 신과 같은 지혜를 갈구하는 자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말해서 지구적으로 신도 있고 우주적으로 신도 있고 우주를 벗어난 신도 있고 무주에 가까운 신도 있고 무주 안에 신도 있고 무주를 극복해서 무로 들어가는 신도 있고 무에서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신이 있다.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우주적 관점으로 봤을 때 태초의 태극 하나인 천이 딱 하고 튀어나왔을 때 이것이 보통 우리들이 보는 유일신이에요. 이게 유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의 일은 거의 어머니죠. 어머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창조력이 굉장히 강하죠. 물질력으로만 봤어도. 하지만 이걸 누가 내보냈어요. 진짜 유일한 신. 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오 안에 있었던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유일신이자 일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찍 다 다지길 자타불이 내가 곧 모두라는 것을 정확히 깨달으면 이게 자만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내가 유일신이다라고 하는 걸 이 깨달음이 덜 차신 분들은 오해하기 딱 좋죠 이것도. 내가 유일신은 뭐예요. 내가 전부 다 라는 소리예요. 이게 극한 위에 딱 도달하고 나면 이 세상이 전부 다 나인 것을 알고 있고 생명력이 쪼개져서 영혼도 쪼개져서 지금 80억 인구가 되긴 했지만 그거를 나눠서 생각할 수가 절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 못한다 라는 표현을 제가 자꾸 쓰는 거예요. 다 나는데 어떻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간에 있었던 종교적인 관점들이 이거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 바꿔야 된다. 깨진 게 엄청 많다. 예수님, 공자님, 노자님, 부처님 뭐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게 너무 왜곡이 많이 돼 있어요. 가는 길을 설명한 걸 그걸 우주적 관점에서 그냥 전부인 줄 알고 이놈의 인간들이 다 망가뜨려 놨다. 그 얘기가 아닌데 오해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걸로 장사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해를 받고 탄압을 받겠죠. 당연히.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꿋꿋하게 얘기해야 한다. 어둠의 장막이 물질의 시면을 덮고 있습니다. 그 장막 속에서 제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갈구하는 자들의 어떤 상태를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손을 흔들자 장막이 흩어집니다. 몸뚱아리를 길게 뻗은 뱀이 또 아래를 튼 것처럼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그것은 점점 자라서 부풀어오르다가 이내의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런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너무 빠지시면 안 돼요. 이런 작용이 있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오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뭐 반응들 이 정도로만 딱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것은 도의 길 밖으로 벗어나 있는 그대 자신의 그림자로 그대 죄의 어둠 위로 드리워진 것이다. 이거를 너무 힘들게 해석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쪽에 있는 나와 지금 애고를 쓰고 있는 나의 거리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리감을 밖으로 벗어나 있는 자가 나를 볼 때는 거기서 허덕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그림자에 쌓여 있다는 거죠. 죄의 그림자에 드리워져 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혀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침묵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다행스럽게도 제가 쉽다. 라고 하는 포인트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불라바치키가 가장 소중한 면이에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는 너무 쉽지만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가르침이든 자기가 씹어 삼켜서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고 고마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동모분들은 이거를 역으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소리지 이렇게 오해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말들이 아주 기초적인 말들. 오 스승이시여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의 기슭은 수렁 속에 있고 그 정상은 영광스러운 니르바나 빗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지혜에 이르는 험난한 가시밭길 위에 있는 갈수록 좁아지는 문들이 보입니다. 이 느낌 아시죠? 현지우현. 현하고 또 현하다. 갈수록 좁아지는 문들이 보입니다. 그 느낌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깨달음이나 영성을 통해서나 채널링을 하거나 거의 비슷해요 그건. 우주 이치를 풀어서 예언이 납시고 그냥 헛소리들을 해내는 것은 각기 천양각색이죠. 하지만 이건 이치에요 이치.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건 가시밭길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분들이 보입니다. 현지우현. 그곳. 무. 갈수록 좁아져. 거시세계를 펼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긴 하지만 아래에서 가야 될 곳을 쳐다볼 때는 현지우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경 1장을 제가 다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해석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강력한 이치대로만 보시라는 거예요. 도덕경 1장을. 잘 보았구나 제자여. 그 문들은 열망자를 물 건너 피함으로 이끄는 문들이다. 문들마다 그 문을 여는 황금 열쇠가 있다. 그 열쇠들은 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1 열쇠 2 열쇠를 쭉 얘기하죠. 자 1 열쇠는 단아로 단아라고 하는 게 있대요. 자비와 사랑의 열쇠래요. 1 열쇠는 자비와 사랑의 열쇠다. 2 열쇠는 신라로 균형을 잡아주는 열쇠래요. 조화의 열쇠. 일단 쭉 보세요. 3 열쇠는 크샨티라고 한대요. 어떤 것에도 동요되지 않는 인내심 이라고 하죠. 빨간 글씨 정도만 보시면 돼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뒤죽박죽이에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세상이 쭉 하고 펼쳐져서 물질력이 더 강해지는 순간과 이치가 펼쳐지는 것의 순간들을 구분을 잘 못해요.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극명한 무에서 다시 똥막대기로 왔을 때 올려다 볼 때도 자비와 사랑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로 봤을 때는 제일 밑에가 자비와 사랑이 맞지만 위에서도 자비와 사랑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 열쇠라 그래서 그게 무조건 1번이다. 2 열쇠라 그래서 균형과 조화가 무조건 두 번째다. 이런 식의 오해는 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4 열쇠는 비라가라고 하죠. 고통과 쾌락에 무관심하고 환영을 정복하여 오직 진리만 지각하는 것이다. 진리만 지각하는 것. 혼동 속에서 진리를 잡고 있으려고 하는 힘. 이런 느낌이죠. 5 열쇠는 비리야. 세 속의 거짓 수렁에서 벗어나서 지구의 진리를 향해 싸워나가는 불효 불굴의 에너지다. 세 속의 거짓. 깨진 진리 세상. 딱 이러죠.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래요. 4성 환 5가 됐을 때 육방을 바라보는 내 자리는 환 5라고 하는 거잖아요. 5. 정신혁명. 육방을 똑바로 쳐다봐라. 그래서 제가 깨진 진리. 진리 역학을 제가 초반에 강의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순서가 어느 정도 맞죠. 5 열쇠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6 열쇠는 기아냐. 아까 전에도 나왔죠. 기아나로. 일단 황금의 문을 열기만 하면 성자를 영원한 사티의 영역과 끝없는 관조로 이끈다. 관조.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육방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우주만이 아니라 끝없는 우주를 육방으로 한 빈틈도 없이 확 하고 펼쳐놓은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주 이치 정도는 천부경으로 깨달을 수 있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관조로 이끌어요. 그래서 관찰자로서의 역할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자가 나오는 거죠. 관측자에서 관찰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관찰하는 것과 관측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니야? 혹은 관측하는 게 뭔가 더 일 아니야? 그건 물질력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관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 힘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런 관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 제 7 열쇠는 프라냐. 인간의 디아스의 아들인 보살로 만들고 신으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보세요. 7 열쇠는 보살로 만들고 신으로 만드는 열쇠래요. 나는 보살될 생각도 없고 나는 뭐 이따위 우주적 신이 될 나는 생각도 없는데 난 니르반으로 빠질 건데 가버릴 건데 이런 뉘앙스를 아예 얘기는 안 하죠. 길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면 길이 이렇다. 어느 정도 자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열쇠의 전반적인 특징들을 그냥 일단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1 열쇠는 사랑과 자비. 2 열쇠는 균형과 조화. 3 열쇠는 동요되지 않는 인내심. 4 열쇠는 고통과 쾌락 같은 것에 끄달리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는 지각. 그래서 4성이라고 했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배움이 차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 지식도 많이 쌓아야 된다. 이렇게 발심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환 5 자리가 있기 전에는 이것은 그렇게 탐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4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들의 이치. 이치를 내가 탐구해서 알려고 하는 노력들. 그래서 기초적인 것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발심이 없는 사람이 5의 자리에서 육방을 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맞죠. 5 열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려 불굴의 에너지라고 표현하지만 육방을 볼 수 있는 내가 앉아야 되는 환 5 자리가 딱 생기는 것은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육 열쇠는 끝없는 관조. 육방을 끝없이 펼쳐놓은 상태에 내가 거기서 쳐다보고 그 끝없는 우주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관하는 위치가 될 수도 있어요. 역으로.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제가 말하는 것보다 낮은 단계예요. 확실히. 7 열쇠는 보살과 신으로 만드는 열쇠이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들이 문을 여는 이것들이 문들을 여는 황금 열쇠이니라.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 5 배웠을 자치 그대 자신의 자유를 짜는 자여. 그대가 마지막 문에 도달하기에 앞서서 길고 지루한 길을 따라 있는 완성의 파라미타를 통과해야 하느니라. 완성의 파라미타. 뭐 각주를 보니까 초월적 6가지와 10가지가 되는 덕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것까지는 다 뭐 우리는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길고 지루한 길이라는 거예요. 길고 지루한 길. 해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죠. 굉장히 길고 지루할 수 있으나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것은 거의 1000년 전에 예를 들면 이야기를 150년 전에 블라바치키가 풀어서 지금 우리는 2021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간극을 보지 않고 이것이 진짜 다라고 생각하면서 보통 선생님들처럼 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으면 깨달은 착한 노예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력이 있을 때는 각색하는 것이 오히려 의무에요. 그대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고. 오 제자여, 그대가 그대의 스승을 직접 대면할 수 있기 전에 그대의 스승을 빛과 빛으로 대면할 수 있기 전에 그대는 무엇을 들었는가? 준비가 됐는가? 이런 뉘앙스예요. 준비가 돼 있는가. 그대가 맨 앞에 있는 제 1의 문에 도달하기 앞서 1의 문, 1의 문에 도달하기 앞서 그대는 먼저 정신에서 육체를 떼어놓아야 하고 그림자를 흐트려 없앨 줄 알아야 하며 영혼 속에 사는 것들을 터득해야 된다. 준비해라. 그 소리예요. 어려운 말들, 애매한 말들이 있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준비해라. 그 소리죠. 물질력에 너무 끄달려 있으면 그것을 깨끗이 비워라 하는 수준이 이게 1의 문이라는 거예요. 1의 문. 그러기 위해서 그대는 모든 것 안에서 숨 쉬고 살아야 한다. 그대가 지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 속에서 숨 쉬듯이 그대는 그대 자신이 만물 속에 거주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만물이 대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느껴야 하느니라. 딱 보니까 뭐예요. 우리 요즘 선생님들이 다 하는 거. 평화롭죠. 세상과 하나죠. 딱 1의 문. 그걸로 끝. 1의 문인데 그걸로 끝낼 거예요. 자신이 만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일체감, 1의 문. 1의 문에서 끝.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대는 그대의 정신을 감각의 놀이터로 삼지 마라. 물질력에 끄달리지 마라. 물질력에 닿아 있는 그 감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라 이 소리예요. 조심해라. 그대의 존재를 절대 존재로부터 분리시키지 마라. 무심을 알고 무력의 끈에 내가 매달려 있고 그 끈에 내가 딱 하고 걸려 있다는 것 누가 잡고 있어요? 내가 잡고 있다는 것 그것을 연결되어 있는 것을 까먹지 마라 라고 확장시켜서 생각해도 되죠. 절대 존재로부터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대양을 한 방울의 물 속으로 융합시키고 한 방울의 물을 대양 속으로 융합시켜라. 비유 설명으로는 너무 좋죠. 물방울과 커다란 대양. 나와 무주 세상. 우주를 이제 얘기하지도 않아요. 나와 무주 세상. 무주 속에 있는 나. 나와 에고의 관계. 에고는 곧 무심에서 무력을 발생된 물질력을 안고 있는 나. 어떤 면에서는 극복을 해야 되지만 충분히 안고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그대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뭐 조화. 완전한 조화. 이런 표현 나오죠. 모든 사람들에 대해 사랑을 품어라. 마치 그들이 한 스승의 제자인 것처럼 한 어머니의 자식들인 것처럼 깨달음적으로 봤을 때는 일석삼극 무진본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했기 때문에 한 어머니의 자식들이에요. 모두다. 모두다. 이건 이치. 그러니까 자타불이 이에요. 일단 일에서 나와서 음향이 펼쳐진 것은 일이 나오기 전부터도 음향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 본심에서 나왔던 일심이 음향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자타불이자 일 즉 다 다 즉 일이 맞는 거죠. 이거는 그냥 완전 간단한 이치에요. 이걸 뭐 어렵게 막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부경 첫 구절만 봐도 웬만한 공안하고 웬만한 경전은 그냥 한 번에 다 꿰뚫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 돌아 어렵게 알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한 어머니의 자식들인 것처럼 이런 표현 너무 좋죠. 스승들은 많지만 스승의 혼은 하나. 알라야 즉 우주의 혼이다. 아래야식. 알라야. 아트만 자신 속의 영원한 광선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에 있었던 무심. 거기서 나온 무력으로 내가 쭉 하고 펼쳐져 있다. 이것은 하나다라는 것을 이 느낌을 가지고 계속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신 속의 영원한 광선. 그 스승의 광선이 그대 속에 살고 있듯이 그 스승 속에서 살아라. 사람들 모두가 알라야 속에 살고 있듯이 그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하느니. 따로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어려운 말을 전혀 없어요. 그대가 도의 길 입구에 들어서기 전에 그대가 첫 번째 문을 건너가기 전에 그대는 먼저 줄을 하나로 융합시키고 초월적 대야를 위해서 개성화를 희생시켜 귤 사이에 있는 길인 안타카라나를 소멸시켜야 한다. 에고와 영혼의 의사소통 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보시면 여기서는 대아라고 하고 여기는 개성화 이렇게 표현했죠. 에어싱으로 표현하면 어떤 쪽에 가까워요? 존재 성과 존재 감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도 말했지만 이쪽은 에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쪽은 근원의 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관관계. 그런데 소멸시켜야 한대요. 이것의 끈을 소멸시켜야 된대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소멸시켜야 될까요? 벗어나고 말겠다는 뉘앙스가 강하다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포인트에서는. 얘기는 무슨 뉘앙스인지 알죠. 물질력이 끄달리고 감각 세상에서만 허덕이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 원래 있었던 대아와 그렇게 끄달리고 있는 개성화를 끊어내서 구별해라 이 소리예요. 이 소리. 한대 이 얘기를 소멸시켜야 한다고 하니 에고는 버려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극복해야 될 것은 맞지만 버려야 될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될 거고 씹어 삼켜야 될 거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절대로. 엄격한 지고의 법인 다르마의 물음에 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대가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대에게 물을 것이다. 숭고한 희망을 품은 자여 그대는 모든 규칙을 따랐는가. 모든 규칙을 따랐는가. 이거를 좀 느낌을 보시면 동양철학이 서양으로 갔다가 다시 동양철학으로 넘어온 것이라고 봤을 때 도대체 모든 규칙을 따랐는가 라고 했던 것은 그 경전에서 어떤 뉘앙스 해침을 아르켜 주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 원본에 있었던 경전에서는 앞에 1장 2장을 쭉 봤을 때 모든 규칙을 따랐는가.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원본에 있었던 경전, 원래 동양철학에 있었던 느낌은 어떤 뉘앙스로 이것을 말하는 걸까. 단어들은 이런 것들을 썼지만 숭고한 희망을 품은 자,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자여 그대는 모든 규칙을 따랐는가. 이런 것들. 스승들이나 먼저 가본 자들이 1, 2, 3, 4, 5, 6, 7 하고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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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고 뭐는 소멸시켜야 된다고 하고 뭐는 이분법적으로 극복해 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규칙을 그렇게 마련해 놓은 규칙들을 잘 따랐는가. 이런 뉘앙스로 1차적으로 해석해도 되고 그거는 이제 우리 글씨에 나오는 1차적인 해석이에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모든 규칙을 따랐는가 하는 뉘앙스를 동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의 이치를 알고 그것들을 구별해 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런 글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력으로 글을 써냈다고 했을 때 이런 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창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심해서 이런 한 문장을 내뱉었을 때는 가장 무심해서 무력이 나왔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단계 올라가는데 너는 뭐 세상과 평화롭니 뭐 감각에 끄달리지 않는 것을 버렸느니 그런 규칙을 따랐습니까? 라고 하는 수준의 말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규칙을 따랐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주 섭리를 벗어난 것에 이치 세상까지 닿았을 때 그러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의 이치를 어느 정도 깨달았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대는 그대의 가슴과 정신을 모든 인류의 거대한 가슴과 정신에 맞추었는가 너무 표현 좋죠. 모든 자연계의 음향이 성스러운 강의 우렁찬 소리에 반영되어 나오듯이 신의 물에 들어간 자의 가슴과 정신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의 손결과 생각에 반영되어야 하는이라 이거는 동모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이게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내 몸으로 들어오는 느낌인 거예요. 이거 모든 자연계의 음향이 성스러운 강의 우렁찬 소리에 반영되어 나오듯이 저도 일전에 설명드렸죠. 쫄쫄쫄쫄 흐르는 게을물 소리만 들어도 일시무시 일석삼금 무진본 우주의 최고의 이치가 그 속에서 이렇게 흘러는 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자연계의 음향이 성스러운 강의 우렁찬 소리에 반영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치의 소리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아름다운 소리들 자연의 소리들 그것들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그게 이치의 흐름이고 이치의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신의 물에 들어간 자의 가슴과 정신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의 손결과 생각에 반영되어야 한다. 동무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만물에 펼쳐져서 닿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냥 일체감 평화롭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수준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모든 것이 평화롭죠? 하시는 분들이 창조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요. 창조력이 있으면 그분이 제대로 평화를 느낀 것이고 창조력이 없고 그것을 중독성으로만 계속 쓰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평화롭죠? 다시 일상. 평화롭죠? 다시 일상. 그 약 먹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 그리고 펼쳐지는 창조력까지. 그래서 동무분들은 그냥 여기서 그 음향의 소리가 들리네요. 하나가 됐네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은 거기서 이치가 자꾸 나와요. 이치가 자꾸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덕해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그럼 저 소리는 어떻게 일어난 거지? 음향의 치는 어떻게 풀렸기 때문에 저 신의 물 소리를 내는 거지? 물 방울은 뭐지? 원자는 뭐지? 또 미시세계 거시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천부경의 이치를 끝없이 천부경판을 돌리면서 생각하는 것. 그러면 창조력이 자연스럽게 발생된다. 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혼의 소리를 내는 비나의 혼의 비율될 수 있고 인류는 음향판에 그것을 켜는 손은 대세계의 혼의 조화로운 숨결에 비유될 수 있다. 악기를 비유하나 봐요. 악기 자체와 그것을 튕기는 손의 느낌인 거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펼쳐지는 것과 내가 그것을 치와 교화하는 느낌의 겉. 천지인 중에 이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래서 관측하고 관찰하고 창조력을 발휘해서 물질력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승이 건드렸을 때 다른 현들과 어우러져 조화로운 화음을 못 내는 혀는 끊어져 버리듯이 모든 제자들의 정신도 마찬가지이다. 영혼 정신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질력의 세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령의 정신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느니 그렇지 않으면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표현도 좋죠. 잠깐 한 눈 팔면 그냥 쭉 미끄러져서 그게 탁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심해서 있었던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이 툭 하고 끊어진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자신의 혼을 죽인 자들이 그림자의 형제들인 무서운 두파가 그러했느니라. 뭐 이제 산트라의 종파고 홍마술 파 이제 파가 있나봐요. 그래서 그 망한 어떤 저쪽 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림자의 형제들 우리 사탄 악마 뭐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오 빛의 후보자요. 그대의 존재를 인류의 커다란 고통에 맞추었는가 이 부분도 좋죠. 빛의 후보자래요. 빛의 후보자 깨달음의 궁극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그랬잖아요. 수많은 여러분들의 고통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런데 앉아서 깨달음 장사 할 수 있습니까? 인류의 커다란 고통에 그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죠. 넌 아직 물질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것은 더 공부하고 더 깨쳐야 돼. 천만의 말씀. 그런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다 거짓말로 알아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침묵의 소리에서도. 그들이 갔다 와야 돼요. 그들이. 자타부리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 도망가버리고 말겠다니까. 그냥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자타부리라는 것도 이전체 도망가버리겠다. 유네 시스템에서는 벗어나버리지도 못한 놈들이 그렇게 목적이 있어서 인류로 기재하려고 노력한다. 모르는 소리. 그대는 조화시켰는가. 그러하다면 그대는 들어설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쓸쓸한 비에이글에 들어서기 전에 먼저 곳곳에 도살하고 있는 함정들을 알아야 된다. 뉘앙스가 있죠. 여러분들도 흥정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였거나 물질력에 끄달이거나 혈연, 지연, 학연 또는 일, 연애관계, 사랑 이런 것들에 끄달리고 있는 여러분들 곳곳에 도살하고 있는 함정들과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이 제일 큰 함정들 중에 몇 가지죠. 자선과 사랑 그리고 자비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도의 길로 들어서는 눈인 다나의 문 앞에서는 안전하리라. 자선과 사랑, 자비. 이게 첫 번째 열쇠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긴 해요. 사랑과 자비. 올라가는 일에서도 고통의 흥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1차적인 거라고 해서 이 자비로움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부처가 되면 이게 없어져서 완전 궁극에 저쪽으로 도망가버린다? 아니에요. 다음엔 여기서 자비와 사랑이 또 있어요. 진짜 자비와 사랑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력에서 극복하니라고 발심을 내는 차원에서의 자비와 사랑인 거고 여기에서는 진정한 자비와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모들은 여기서 똥막대기가 됐을 때 여기서 진정한 자비와 사랑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뭐라 그랬어요? 환 5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비와 사랑이 있으면 뭐예요? 삐뚤어진 진리 세상을 구분도 못하면 이 사랑과 자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노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그 포인트를 보아라 행복한 술래자여 그대를 마주하고 있는 문은 높고 드넓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듯 보인다. 그 문을 지나는 길은 곱고 평탄한 초원이다. 그곳은 어둡고 깊은 속에 있는 양지바른 빈터와 같고 지상에 투영된 아미타바 낙원과 같다. 희망의 나이팅게일과 눈부신 깃털을 가진 새들이 푸른 나뭇가지에 앉아서 두려움을 모르는 술래자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노래를 부른다. 그 새들은 대지식의 7단계의 원천이며 신성재의 5겹의 근원인 보살의 5가지 미덕을 노래하고 있다. 가야될 곳의 뉘앙스 가야될 곳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거 너무 안락하고 평화로운 느낌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깨닫고 말면 이것만 있겠지라고 딱 오해하기 십상해요. 이런 뉘앙스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 깨달음이 어려운 거예요. 고통은 왜 고통은. 그래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애호가 훨씬 나은 거죠. 깨달았다고 해서 이런 것들만 막 평화로운 새들이 지적이고 반짝반짝거리고 빛이 있고 그거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잠깐. 물론 그런 세상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무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그 자리 순간 빼놓고는 고통은 늘 함께한다. 에고도 알게 모르게 이치 세상에서부터 나한테 펼쳐져서 들어온다. 왜? 플라마인하니까. 이거 자체도 그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 그대는 열쇠를 가졌으니 안전하다. 이제 두 번째 문이 나오죠. 두 번째 문까지의 길도 초록색으로 덮여 있다. 그러나 그 길은 험하고 위로 굽어진 길이다. 초록색의 길은 하나 험하대요. 그 길은 바이투성이로 정상까지 험하게 굽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거칠고 돌투성인 정상의 잿비 단계가 걸려 있다. 그리고 그 너머는 모든 것이 어둡다. 앞으로 계속 나아감에 따라서 순례자의 가슴 속에서 울리는 희망의 노래는 점점 더 작게 들린다. 이제 의심의 오싹함이 그를 뒤덮는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흐트려져 간다. 오 후보자여 이것을 경계하라.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깨달음이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조금 있으면 다시 한 번 강립행해야 되는 순간들이 단계단계마다 계속 강립행이에요. 단계단계마다 계속 강립행. 계속 깨어나면서 나가야 돼요. 요만큼 깨달았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죠. 모두다. 일단 물질력을 쓰고 있는 모두다. 아무리 성각자우라고 해도 모두다. 아무리 대스승이라고 해도 모두다. 끝없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끝없는 과정.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평화로움이 펼쳐졌다 그래서 다가 아니고 또 이렇게 오싹함이 막 덥고 발걸음이 점점 더 흐트러지고 막 어둠 속으로 빨려드는 것 같아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이런 뉘앙스를 2단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평화로움이 다가 안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경계하라. 그대의 혼은 혼의 달빛과 아주 멀리 어렴풋하게 보이는 그대의 숭고한 목적지 사이에서 한밤중에 시커멓고 소리 없는 박쥐의 날개처럼 퍼져나가는 두려움을 경계하라. 이런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명상할 때도 나오는 것이고 깨달음을 어느 정도 얻어서 지구적 우주적으로 깨닫고 넘어가면 너무 현연해서 여러분 너무 현연해서 두려워요. 엄청 외롭고 고독감이라는 표현 제가 썼잖아요. 너무 현연한 나머지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근데 지금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현연함에 나오는 그런 두려움과 고독감 같은 거는 이 두 번째 단계보다 훨씬 상위 차원이에요. 하지만 깨달음 곳곳에 이런 느낌은 숨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어있다. 오 제자여. 두려움은 의지를 드리고 모든 행위를 정지시키느니 만약 신라의 미덕을 갖추지 못한 채 여행을 하면 돌로 덮여 있는 도의 길에서 카르마의 자갈들이 신뢰자의 발에 상처를 입히더라. 어느 정도 각오와 인내할 그런 마음이 없이 함부로 갔다가는 망가지기 십상이다. 이 소리예요.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발심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유행처럼 남들도 하니까 책 한 권 읽으니까 뭐 이런 좋은 느낌이 있네. 그런 식으로 갔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뿐더러 잘못 빠졌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어떤 영혼력이 강한 신까지 내리면 어떻게 돼요? 회복, 불릉. 천보경이 무서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발심이 삐뚤어졌거나 발심이 약하거나 위험해요. 그분들은 자기가 말한대로 위험해요. 후보자요. 발을 조심스럽게 내디뎌라. 크샨티의 본질 속에는 본질 속에 그대의 혼을 목욕시켜라. 이제 그대는 인내와 용기. 크샨티의 문 제 3의 문에 다가서입니다. 이제 1의 문, 2의 문 뉘앙스가 조금 있었죠. 이제 3의 문에 다가서인데요. 1의 문에서 2의 문으로 2의 문에서 3의 문으로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곳의 특징들을 보시면 돼요. 사랑과 자비가 초반에 있었고 다시 한번 볼게요. 1열세는 사랑과 자비였고 2열세는 균형과 조화 균형과 조화였죠. 그리고 이제 3열세는 인내심이라고 하는 거죠. 인내심. 3의 문은 인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의 눈을 감지 말고 도루제에서 눈을 떼지 마라. 이거 뭐 신들의 무기래요. 마라의 화살들은 비라가 이르지 못한 자를 향해 쏘느니라. 절대 고요의 무심. 여러분이 무력을 알고 있는 그 팽팽한 느낌 본심에 있었던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 팽팽한 나와의 관계를 툭 하고 놓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흥정하고 있거나 깨달음이 깨지거나 무심이 벗어나기 때문에 물질력 감각색에 푹 하고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마라의 화살들은 그렇게 툭 하고 끌어진 사람들을 초점을 맞춰서 팡팡팡 쏴버린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지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느낌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경계하여라.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동무분들은 동무분이 혼자가 아니죠. 제일 먼저 앞서서 나가는 사람들일수록 혼자긴 하겠고 그만큼 뒤에 오시는 분들보다 외롭지는 않겠으나 앞에 있는 분들이 삼각형에 삼각형이 있는 분들이에요. 삼각형에 삼각형을 아는 자 침묵의 소리에서 말했듯이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이 자갈길이자 돌길이자 가시밭길 같아도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구애 자리에서 그 길을 선택한 장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한 길이 내가 선택한 길이구나 자부심을 갖고 기꺼이 나가는 힘을 현실에서도 발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금들을 읽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의 숨결 아래에서 크샨트의 열쇠는 녹슬게 되나니 무력의 힘이 점점 옅어지느니 그것들을 조심해라. 녹슨 열쇠로는 물을 열지 못하느니 이거는 이치죠. 이치. 맞는 이야기에요. 그대가 점점 더 앞으로 나갈수록 그대의 발은 점점 더 많은 함정들을 만나게 되리라. 순탄치만은 않죠.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용기의 빛 조처이고 용기의 빛 바로 그 하나의 불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주리라. 용기를 내면 낼수록 더욱더 많은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동무분들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강립행할 때 목표가 내 그릇은 좀 작을지언정 그리고 내 깨달음이 좀 부족할지언정 각을 어느 정도 했으면 목표를 뚜렷히 세워서 행하고 싶은 용기를 끊임없이 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깨달음이 더욱더 경고해진다 그랬죠. 용기를 내면 낼수록 더 많은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빛을 얻고 나서 용기 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누차 말하잖아요. 지금 지금 용기 내세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빛을 얼마나 더 플러스 시켜야지 그때 가서 용기를 낼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 있는 빛은 여러분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으니 달빛 정도만 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용기라는 것을 내면 낼수록 그 빛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더 태양처럼 낸다. 더 많은 빛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나아져서 더 배워서 뭐 조금 준비가 되면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죠. 보통 동무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 발심도 안 돼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무분들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 두려워하면 할수록 그 빛은 점점 더 희미해지리다.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멈칫멈칫하면 그냥 더 멀어져가요. 깨달음 자체. 그리고 여러분들의 무력과 무심해서 나오는 무력은 그냥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 빛만이 그대를 안내할 수 있느니라. 저 높은 산봉우리에서 비추는 석양의 빛이 사라지면 캄캄한 어두운 밤이 오듯이 가슴의 빛도 마찬가지다. 가슴의 빛이 사라지면 그대 자신의 가슴으로부터 나온 어둡고 위협하는 그림자가 길에 떨어져 공포로 그대의 발을 꼼짝 못하게 하느니라. 공부하시다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물질력을 그냥 대비시켜서 생각하면 돼요. 무심과 물질력에 내가 이 물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간극을 여러분들이 극복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발을 꼼짝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종종 느끼잖아요. 종종 느껴요. 제자여 그 치명적인 그림자를 조심하여라. 이거 그냥 아까 개성아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 지구 세상에 펼쳐져 있는 그 만물의 물질력들 그림자를 조심하여라. 모든 이기적인 생각이 하위의 혼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대령으로부터 빛나는 눈부신 빛도 그 혼의 어두움을 쫓아버릴 수 없느니라. 물질력도 굉장하다고 했잖아요. 이거 10만큼 무서운 거죠. 10만큼 같이 펼쳐졌기 때문에 순례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나는 이 덧없는 육체를 버렸다. 나는 원인을 없애버렸다. 던져진 그림자들은 결과로써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상의자와 하의자와 사이에 최후의 대전쟁이 시작되었다. 보라 그 전쟁터는 지금 대전쟁에 휩싸여 있지만 더 이상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애고와 나와의 싸움 이치와 물질력과의 싸움 무와 나와의 간극에서 오는 그 괴리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내 노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전쟁은 위치마다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꼭 하위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전체적인 뉘앙스는 맞는 말이죠. 여러분이 그 대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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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